안녕하세요. 이병옥 꿀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정리되어 있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참고해서 여러분의 레벨에 맞는 멤버십을 가입해 보시면 훨씬 더 스스로 학습하기 쉬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레슨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언 치는 법과 드라이버 치는 법은 같은 건가요? 이것에 관한 영상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같다,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도 예전에 라이브 레슨 70이라고 JTBC에서 레슨을 할 때 거의 같은 느낌 아닌가? 이렇게 레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공을 볼 때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에 놓여 있는 공이에요. 내가 아이언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공이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이버를 치려면 T 위에 공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요청에 꽂아 볼까요? 자 그러면 T 위에 있는 공이 있고 바닥에 있는 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T 위에 있는 공을 일단 무시를 하고 바닥에 있는 공을 여러분들이 내려봤을 때 이 공이 여러분들에게 앞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빼놓고요. 지금 바닥에 있는 공이에요. 바닥에 놓고 치는 클럽은 일단 아이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웨이 우드 그리고 유틸리티 클럽 이제 이런 것들이 바닥에다가 놓고 치게 되는데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면 이게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은요. 아이언을 대체로 못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을 내려다봤을 때 이 공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공을 잘 칠 가능성이 많고 앞쪽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못 칠 가능성이 많아요. 아래와 앞쪽에 인식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의 몸짓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분명히 저는 아무래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래에 있다고 느끼던 앞에 있다고 느끼건 간에 맞춰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너무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을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이, 손은 그 자리가 있잖아요. 정해진 자리가. 손이 대체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서 공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은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백스윙을 들고 손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을 정상적으로 바닥에 있는 공을 칠 수 있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걸 이건 거의 판도라급 내용이에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공을 봤어요. 그런데 이 공이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수행을 하냐면 이렇게 내밀면서 쉉크가 나거나 쉉크와 함께 동반되는 게 탑핑 탑핑과 함께 동반되는 게 뭐예요? 푸쉬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몸짓이 같이 움직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 근데 이게 아래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샷 결과만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 공을 치는데 지나치게 뒷땅이 나는 분들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뒷땅이 나는 분들은 이 공을 지나치게 아래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앞쪽에 있는 것처럼 벌려치게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아래에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기만 하면 탑핑이 나고 이렇게 쉉크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식이 이 공은 아래에 있는 공이 아니라 앞에 있는 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사 이 공을 보고 지금 아래에 있는 건지 앞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지 이 앞쪽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쳐보면 돼요. 쳐보면 됩니다. 그래서 뒷땅이 많이 나는 분들은 지나치게 이 공이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탑핑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 공이 지나치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데 대부분이 이 원심력 때문에 탑핑이나 쉉크가 많이 나는데 이 공을 앞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치는 분들 이런 식으로 샷 결과가 나오는 분들은요? 앞에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 손이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이 있더라도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 내 손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또 한 분은 그렇게 뒷땅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쓰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치기만 하면 뒷땅이 나는 분들은 이 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다고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팔을 좀 내밀면서 벌리면서 쳐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스윙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칠 때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가장 허무한 거 바로 뽕샷 이 헤드가 이 티 밑으로 들어가서 뽕 떠버리는 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이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솔직히 몰라요. 내가 지금 이걸 앞으로 생각하는지 아래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공을 쳐보면 뽕샷을 내는 분들은 이 공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찍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무조건 앞에 있다고 휘두르세요 해서 그냥 하나 앞쪽으로 휘둘러세요. 둘 넓게 셋 이런 연습을 시켜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드라이버를 칠 때는 그 방식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뽕샷이 나는 분들은 스윙을 할 때 아래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벌리면서 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슬라이스가 나거나 어찌건 뭐 가네. 일단은 타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옥 선생은 멤버십 3 판도라 스윙에서 탑스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치기만 하면 그렇게 탑볼이 나요. 탑볼이 나서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냥 그리고 드라이버 전부 보면 저한테 그런 말 슬라이스 나는데 전부 이 안쪽에 맞아요. 여기 이게 안쪽에 맞아요. 라는 분들은 뭐예요. 공이 지나치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뽕샷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안쪽에 맞는 분들은 뽕샷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밀고 쉬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공이 아래 있잖아요. 아래 있으니까 스윙을 아래쪽으로 하셔야 돼요. 손이 스타트가 아래쪽으로 와야 돼요. 공이 앞에 있잖아요. 손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인식과 공의 위치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샷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앞으로 인식을 하는지 아래로 인식하는지는 쳐보면 압니다. 그럼 패턴이 나오죠. 그 패턴에 맞춰서 나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치는 방법도 바꾸고 그러면 자꾸 안쪽에 맞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간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위로 들어서 아래쪽으로 쳐주면 공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아래로 치는지 앞으로 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이미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동으로 우리 조정 자동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있어요.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병옥 골프 랩은 랩이잖아요. 골프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도 제 채널에 와서 배워서 자기 채널에 써먹든 자기 레슨장에서 써먹든 그럴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제가 뭐 이런 레슨들은 서로 많이 알면 좋으니까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아이언 치는 방법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잘 치게 되면 같게 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움직임을 자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명심을 하십시오. 저희 채널 멤버십 끝내줍니다. 가장 기초 멤버십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의 골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비옥 골플랩의 이비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